수환단, 슈퍼스 기관 다 나오고 있나요? 네 잘 나옵니다 슈퍼스... 1, 2, 3 파이팅! 산책이라고 함은 정해진 목적 없이 얽매인 데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갈 것 누굴 만난다든지 어딜 들른다든지 별났던 일 없이 줄을 끌러놓고 가야만 하는 거 인생에 속은 채 인생을 속인 채 계절의 힘에 놀란 채 밤낮도 잊은 채 지갑도 잊은 채 저건 맞는 양말로 산책길을 떠나네 으뜸 가는 순간은 멋진 채 글린 땀에 끝장을 덮는 그때 라라리라라라라라라리라라 소개받는 양념아 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인생에 속은 채 인생에 속은 채 기절의 힘에 놀란 채 밤낮도 잊은 채 지갑도 잊은 채 짜감 맞는 양념아 산책길을 떠나네 이끈간 이 순간은 아 이게 동영상이었나 찍고 밤엔 끝장을 덮는 그때 이를테면 봄별기의 마지막 장처럼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구비구비 뜬 애기 세상 그 늦은 심정에 부질러 버려라 쏟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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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